빼앗겨서 스스로 물러나 주시길 원합니다. 왕이 대가 끌어진단 말 아닙니까? 조용히 궁밖으로 빼내 처리해야겠지요. 시신조차 남겨서도 아니됩니다. 평생을 바쳐 진흥대제께서 이룬 이 신라를 미실이 빼앗았습니다. 이제 다시 찾을 겁니다. 도망치지 않습니다. 미실에게 빼앗긴 혀랑도를 되찾아올 수도 있겠죠. 백성들의 말을 들을 시간이 없는 자는 황제가 될 시간도 없다고 했습니다. 도망쳐. 그런 운명 빨리 떨쳐버리고